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테마 12강 나갈 차례이고 나갈 부분은 지적 측량 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강 나갈 부분은 지적 측량 대상하고 측량 절차 쪽을 공부하시는데 대상과 절차 쪽에서 문제 출제가 너무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교재에서 측량의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의 경우는 일단 13가지 담고 있는 게 지적 측량 대상인데 총 몇 가지가 있느냐 13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상 공부할 당시에는 말이 이어지는 경우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말이 이어질 때 외우지 않으셔서 상관없고 말이 안 이어질 때는 외우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가 지적 공부를 복구합니다. 복구할 때 측량이 필요하더라 어떤 측량을 할까요. 너무 어렵죠. 복구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 바로 복구 측량이다 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것들은. 답은 안 됩니다. 어쨌든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부른다.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시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시하는 것이 신규 등록 측량이 들어가는 것이고. 등록 전환 시 측량이 필요합니다. 등록 전환 측량이 들어가는 것이며. 분할할 때 측량이 필요하더라 분할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받아가던 토지를 말소하고자 할 때 받아가던 토지의 말소 측량을 표현을 하고. 축척을 변경합니다. 이때 측량하는 것을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을 정정하더라.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나 경계 등을 정정하고자 할 때 등록 사항 정정 측량이 실시가 되며 8번은 중요합니다. 7번까지는 말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답은 주로 안 됩니다. 복구할 때 어떤 측량을 합니까.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하더라.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에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들은 답이 절대로 안 돼요. 말이 안 이어지는 게 몇 개 있는데 그걸 파악하시는 게 사실 공부가 됩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 등이 공사 끝났을 경우에 이때 측량하는 것이 바로 지적 확정 측량 거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이란 말이 나왔는데 등이란 것은 토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입니다. 토지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토지의 위치나 형태나 용도가 다 바뀌어버려요. 이런 걸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증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을 검사하고자 할 때 검사 측량이 들어가는데 이 검사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증량 수행자, 지적증량 수행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다른 말로 옛날에 대한지적공사가 지금 용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LX공사를 말 썼는데 LX공사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제 또 한 명이 지적 측량 업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지적 측량 업자의 경우도 측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서 이천삼 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증량 업자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됩니다. 이천삼 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적 측량은 이 모든 걸 전부 다 누가 다 했느냐 예전에 대한지적공사가 독점을 했습니다. 독점을 했는데. 지적 측량 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측량을 독점시킨 것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했으니까 우리도 측량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 제기했더니 헌재에서 결정이 납니다. 개방하라고 결정이 되면서 지적 측량 업자까지 측량할 수 있다 보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의 경우 두 명이 존재합니다. 한 명은 한국 국토 정보 공사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 지적 측량 업자에서 두 명이 존재하는데 줄여서 그냥 공사와 업자를 표현을 합니다. 줄여서. 그럼 이네들이 측량을 했을 경우에 측량을 제대로 했는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검사 측량이 실시가 되고요. 10번 기조 측량 중요합니다. 기조 측량이란 것은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나 표적 설출의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때 기조 측량인데. 측량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준점을 먼저 설치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 측량을 실시할 수가 있는데 다녀보시니까 도로 같은 곳이나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10시자 마크 붙여놓은 표석이나 또는 쇠로 된 표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기준점입니다. 측량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마다 설치한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바로 기초 측량 거래입니다. 측량의 시작이다 해서 기초가 붙은 거예요. 기조 측량의 뜻이란 것은 건물을 지을 당시에 가장 먼저 하는 공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기초 공사를 해야 되죠. 기초 공사한 다음에 건물을 올리듯이 측량을 위해서는 이런 측량을 위해서 먼저 기준점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준점을 설치해야지만 기준점 중심으로 측량할 수 있으니까. 기준점 설치하는 것이 측량의 시작에 대해서 기조 측량에 붙은 것이니까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하듯이 측량할 때도 기준점을 처음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기초 측량으로 합니다. 이건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계보건 측량 중요합니다. 경계보건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서 측량이 필요할 때 경계보건 측량을 하게 돼 있는데.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거나 또는 담장을 쌓고 싶어요. 내 땅과 옆에 땅 담당 쌓고 싶을 경우에. 내 땅이랑 옆에 땅 경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럼 내 토지와 옆에 땅 경계가 어디냐. 확인시켜 주십시오 요청할 때가 경계보건 측량을 통해서 양 필지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하는 것을 경계 복원 측량 거릅니다. 또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집을 짓을 때는 경계로부터 50cm를 띄어야 됩니다. 반 미터가 떨어져서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것이 건축선인데. 50cm를 띄려면 경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경계 알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경계보건 측량 거릅니다. 그 다음에 지적현황 측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왔는데 지적현황 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시하더라. 이렇게 해서 지상건축물이 나오게 되면 지적현황 측량이 들어가는데. 이 말 뜻은 실제 토지 보니까 실제 토지 안에 이렇게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땅이 5번 땅 대란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도면을 보니 지적도에는 5번 땅 대란 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땅 안에 이 건물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표시 요청하는 겁니다. 건물 위치가 여기 자리 잡았다 이렇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현황 측량을 거릅니다. 그럼 건물에 위치하고 도면상 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측량하는 것을 지적현황 측량을 해서 지상건축물 딱 나오게 되면 이 땅은 어떤 측량을 하느냐 지적현황 측량에서 시험에 참 많이 나오니까. 이 마크 씨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 재주사 측량한다 나오는데 재주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지적을 재주사할 당시에 측량하는 지적 재주사 측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천십사 년부터 이천십사 년부터 지적을 재주사하도록 법이 시행이 됩니다. 재주사란 것은. 우리 지적법이란 것은 만든 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초창기에 그걸 지금까지 쓰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적공 보상 경계하고 실제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불일치하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불부합지란 말 씁니다. 뭐라고요 불부합지. 불부합지 판정이 떨어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내 땅이 실제 토지와 지적공 맞지 않다 불부합지 판정이 떨어진 경우는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집을 줄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땅이 어떤 집인가요? 남진이 갖고 있는 땅이죠? 가수 남진이 가진 땅. 갑자기 가수 남진이 왜 나올까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이 땅에 불과 합지 판정이 떨어지게 되면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입장에서 소유권 행사할 수 없다는 불이익이 따라와요. 이런 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천십사 년부터 우리나라가 현재 지능 중인 사업의 지적 제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측량하는 걸 지적 제조사 측량 그런 것인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말이 다 이어지되 말이 안 이어지는 게 몇 개씩 있어요. 말이 안 이어지는 것은. 지적 확정 측량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측량. 측량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출제 잘 하니까 내게 어떤 경우 측량 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세분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좀 몇 가지 있더라. 총 13가지 대상이 정해지니까 대상이냐 아니냐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측량을 절차상에서 측량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출제 많이 했는데 측량은 지적 측량 의뢰를 통해서 측량이 실시가 됩니다. 의뢰를 통해 측량이 들어가는데 의뢰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 소유자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고. 이제 토지 등의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위 신청권자 이하은 게 누구라도 측량을 다 의뢰할 수 있는데 의뢰는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합니다. 의뢰서로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의뢰서에다가 의뢰 증명서를 제출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의뢰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소관총으로. 지적 측량. 의뢰 계획서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의뢰 계획서 똑같은 수행 계획서를 같이 사용을 해요. 계획서 같이 들어갑니다. 계획서 안에는 측량 지역 측량 기간 수수료가 명시가 되어서 계획서 다음 날까지 소관총 내게 되면 소관총에서 측량할 때 활용하라고 지적 전산 자료가 교부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측량이 들어가는 것인데 의뢰 시에는 수수료 기본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보장관이 지정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납부하고서 의뢰하는 것이 과정인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의뢰할 측량이 있는데 의뢰가 없어서 지적 소관총이 직권으로 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소유되는 비용은 징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청할 토지 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신청을 안 해서. 소관총 직권 측량이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지적 소관총이 수수료 받으러 옵니다. 내야 돼요. 삼십일날 내게 돼 있는데 안 내게 되면 지방세 채널 채널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가 들어옵니다. 내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수수료 면제 하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수수료 증수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 제외시켜주고서 신청 의뢰하는 경우이건 또는. 직권으로 측량하는 경우이건 수수료는 다 내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실 때 하나만큼만은 면제가 됩니다. 어떤 게 면제가 돼요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수수료 증수할 수 없도록 빠져나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여기까지는. 측량을 의뢰했을 경우 의뢰받은 수행자가 다음날까지 계획서를 소관총에 내는 것이 과정이다. 의뢰제 수수료 내게 돼 있으며. 직권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증수하라고 돼. 바다가 된 경우 수수료 증수할 수는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의뢰를 통해 측량에 들어가서 의뢰할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요것도 기출문제인데.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게 열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의뢰가 됩니다. 하나는 검사 측량하고 또 하나가 지적 제조사 측량 의뢰를 못 하게 돼 있으니까 요것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측량이 총 몇 가지 있더라. 열세 가지 열세 개 중에서. 의뢰할 수 없는 것은 두 개가 딱 정해집니다. 두 개만 의뢰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검사 측량과 또 하나 지적 제조사 측량 의뢰가 안 되니까 두 개를 빼고 의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더라. 열한 가지 의뢰할 수 있고 두 개는 의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측량 성과 결정이랑. 측량 기간이 정해지는데. 측량 계획서까지 낸 다음에. 전산자료를 받은 후에 측량이 들어갑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측량 기관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측량 기관의 경우 너무너무 출제를 많이 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측량 기간은. 지적 측량 기간은 며칠로 가느냐 사일로 가고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검사를 받는 기간은. 측량 오일이고 검사 기간 사일로 갑니다. 그럼 측량 기간은 오일 검사 기간은 사일이에요. 자 측량 기간 며칠 동안 측량하셔라. 오일 동안 측량을 하게 돼 있고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이 측량을 제대로 했는가 검사 받는 기간은 사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측량 기간 오일 검사 기간 사일 이렇게 두 개 나눠진 거. 암기하실 부분이고 이거 이외에도.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가 들어갑니다. 기준점을 설치할 당시에는. 기준점 숫자별로 날짜가 달라지는데. 기준점을 설치할 때. 측량한다거나 또 측량 검사할 당시에는 지적 기준점이. 열다섯 점 이하의 경우는 며칠을 줬느냐. 사일을 줍니다. 사일을 주고 열다섯 점을 초과할 당시에는 열다섯 점 사일에다가 초과하는. 네 점마다 일을씩을 더해가는 것이 기간입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 기준점을 열다섯 점 설치하더라 열다섯 점 이하까지는 사일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열일곱 점을 설치하겠대요. 열일곱 점 설치할 목적으로. 측량할 때 며칠 걸립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주어지게 되면 일단 열다섯 점까지는 사일이에요. 그럼 열일곱 점 중에서. 열다섯 점을 떼냅니다. 떼내게 되면은 사일을 주고. 빼니까 몇 점 초과했느냐 두 점을 초과했습니다. 초과할 때는 네 점마다 일을씩이니까 두 점을 했는데 일을 또 줍니다. 또 주니까 총 몇 일 걸리느냐 오 일 동안 측량하는 것이 기간이 되어서 열다섯 개 일단 사일 주고 초과할 때 네 개씩 끊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물 두 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측량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열다섯 점에 대해서. 사일을 주고. 빼니까 일곱 점 초과했죠. 일곱 점에 대해서. 다시 네 점에 대해서. 일을 그 다음에 다시 세 점에 대해서 일을 준다 해서 총 6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니까 열다섯 개 떼는 열다섯 개를 먼저 떼 내시고 초과할 때 네 개씩 끊어가면 일을씩 더 가시게 되면 날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날짜 기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놓으셔야 됩니다. 요 놓으셨는데. 측량 기간 몇 시일로 가느냐 측량 기간은 오 일로 간다. 검사 기간은 사일로 정해져 있고. 이거와 별도로 기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측량할 때 기준점이 열다섯 점 이하의 경우는. 사일을 주고 열다섯 점을 초과할 때는 열다섯 점 사 일에다가 초과하는 네 점에 대해서 일을씩을 더 해가는 기간이니까 이거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실제 많이 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합의란 말은 이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기간을 따로 정할 당시에는 정한 기간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사 분의 삼은 측량 기간으로 정하게 돼 있고 사 분의 일은 검사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기간이 되므로 사 분의 삼은 측량 기간. 사 분의 일은 검사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날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십 개태 기출문제에서. 이십 일 동안. 합의를 했더라. 이중에서 검사 기한은 며칠입니까 물어본 게 기출문제예요. 이십 일 동안 합의를 본 경우에 전체의 사 분의 삼은 측량 기간. 사 분의 일은 검사 기간이니까 이십 일 동안 사 분의 일은 얼마가 될까요. 나누기 사하니까 오 일 되겠죠. 이게 답이 되어서 이십 육 개태 기출한 적이 있고요. 이십 팔 회 때 기출문제의 경우는. 합의하에 사십 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사십 일 동안 측량하기로 합의를 봤답니다. 이 사십 일 중에서. 측량 기한은 며칠이고 검사 기한은 며칠입니까 물어본 것이 요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이러면 이제 서비스 문제예요 사십 일 중 사 분의 삼은 며칠이 될까요. 이제 산수가 안 되죠. 네 그럼 틀려요 사십 일 중 사 분의 삼은 삼십 일이 측량 기한이고 십 일이 검사 기한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두 번 나옵니다. 여기는 반드시 암길 암길 부분으로서 기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유여 불문하고 반드시 암길을 필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량 기한 정해진 기간에 측량했습니다. 측량 성과 검사와 교부란 말이 나오는데.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되면 측량을 제대로 했는가 지적증명 수행자가 측량을 한 경우는 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 권장은 누구냐고서 규정했을 경우에 우리 지적법에는 지적소관 측이 검사한다거나 시도지사 검사로 딱 두 명이 검사한다고 돼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나와 있는데 측량 규칙을 보니까 세분 시켜버립니다. 측량 규칙에서 규정하기를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경위 측량 방법으로 측량을 실시 통해서 지적 확적 측량을 실시한 경우는 둘로 나눠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이 있고 면적 미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상일 당시에는 검사권자가 시도지사나 어떤 대도의 시장이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미만을 키우고 지적소관 측 검사로 가다 보니까 두 개 나눠집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측량은 대부분 다 누가 다 검사하느냐 지적소관 측 검사를 다 합니다. 지적소관 측 검사를 다 받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시도지사와 대도의 시장 검사받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면적 규모 이상이다. 이상이란 말 나올 때 이때만 검사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 시장 검사받게 돼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권자 전부 다 지적소관 측 검사받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측량 대상에서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이건 신규 등록 측량을 하는 경우이건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등등 검사 다 누가 검사하더라? 지적소관 측 검사입니다. 그럼 시험에 출제할 경우에. 다 지적소관 측 검사받게 돼 있는데 소관 측 검사받는 물어볼까요? 그건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은. 소관 측이 검사하지 않는 거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가 규모 이상일 때 누가 검사하더라? 시도지사나 대도의 시장 검사하는 요 하나 꼭 기억하시고. 반면에 또 검사를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검사 안 받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열세 개 측량 중에서. 지적 공부 정리할 필요가 없는 이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검사 받는 거 몇 가지 있나요? 두 가지. 뭐하고 뭐. 경계 복원 측량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 검사받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받는 것들은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소관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될 때 측량 성과도를 지적 현황 수행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고. 지적 현황 수행자가 의뢰인들에게 측량 성과도를 발급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까지 받아야지만 측량 성과도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 안 받게 되면 발급할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측량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반드시 세분하시는 것을 공부가 됩니다. 워낙 중요하게 다 세분해서 정리하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 측량 쪽 강의를 해드렸는데. 측량 쪽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측량이라는 것은 의뢰인들의 측량을 의뢰하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측량은 의뢰인들이. 의뢰하셔라 누구한테 의뢰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실 것. 의뢰하되 의뢰 시에 측량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수수료의 경우는 신청할라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징수한다. 하지만 면제 중에 하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받아가던 경우는 징수할 수 없다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의뢰가 들어오면 의뢰 받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의뢰 받은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으로 제출한 다음에. 측량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이 순서로 가는데. 이제 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전산제를 줍니다. 측량하라고. 측량 기간 반드시 함계하셔야 돼요. 측량 기간 몇 일 동안 측량하실 것. 5일. 검사 기간은 4일 동안 검사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이거 위에도 기준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측량한다거나 검사할 때. 이때 기준점 숫자별 날짜가 달라지는데. 기준점 15점 이하의 경우는 몇 일을 주더라? 이하는 4일을 주고요. 열다섯 점을 초과할 당시에는 열다섯 점 사 일에다가 초과하는. 네 점마다 일을씩을 더해간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이외에 여기 법에 정해진 기간이 돼 당사자가. 합의나 계열로 측량할 당시에는 전체 측량 기간 중에서. 사 분의 삼은 측량 기간으로 정하게 돼 있고. 사 분의 일이 검사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기간이므로 이 두 가지까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기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검사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수 원칙 검사하게 돼 있는데. 면적 이상이란 말이 나오더라 누가 검사하더라 예 그렇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 검사하는 거 기억하시고 또 검사 안 받는 거 있다고 배웠습니다. 검사 안 받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경계. 복원 측량 또 하나가.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놓고 넘어가시되. 이 두 갈병 검사받게 되면 검사받은 성과도가 수행자에게 오게 돼 있으며 의뢰인까지 떠나가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공부할 때 기간은 반드시 암기해서 세분하시고 넘어가시고 사실 공부가 됩니다.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정리 잘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여기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를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의뢰부터 마지막 성과도 발급까지 공부 다 하신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 OX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게 되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교재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내가 공부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꼭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